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구교사 박전현입니다.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 임진녹입니다. 소설로 극복하고 싶은 임진왜란의 치유. 다시 이런 소설 쓸 일 없어야 합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소설로 극복하고 싶은 임진왜란의 치유. 전쟁의 상처 치유와 민족의 자존심 고치. 작자 미상 고전소설 임진녹 해석.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식민지배도 조선인이 원해서라고도 주장합니다. 일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럴 것 같아 두렵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무능으로 백성들은 아팠습니다. 소설에서 사명당 이순신 서산대사 등의 활약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사명당은 일본으로 가서 외항의 항복을 받고 돌아옵니다. 다시 이런 소설 쓸 일 없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임경읍전 박시전. 이건 청나라의 침략에 대한 어떤 보복의 심리로 쓴 그런 소설들입니다. 이에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웅군담소설로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설화가 여러 담당층을 거쳐 전성되다가 후일 소설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은 다른 고전 소설처럼 특정 인물의 생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성을 취하지 않고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빼대로 하면서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많은 인물의 활약상을 파노라마처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인물과 인물간의 관련성이 적은 편이고 인물의 활약상에 허구적인 내용도 많기도 해서 설화적 측면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 일제강점기에는 금서로 지목받아 불태워지는 수단을 겪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가치가 더 높아져 은밀히 전파되어 현전하는 이본이 백종이 넘습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이유입니다. 임진왜란은 한산도 대첩, 행주대첩 등 몇몇 사움을 죄하면 우리 민족이 막대한 피해를 본 전쟁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대해성을 거둔 것처럼 바꿔놓음으로써 허구의 세계에서나마 정신적 위안을 얻고 민족적 정기를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처음이 민중사회에서 단편적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점차 허구적 내용으로 바뀌게 된 것은 민족적 영웅을 기대하는 민중의 소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인물 때문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 수특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겁니다. 조선 임금. 외국으로 가는 강홍립과 김흥서에게 신중하게 외병과 맞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실 조선 임금은 도망간 선조잖아요. 실제 왕이 이랬다면 왕이 정신바짝 차렸다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렇게 많은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겠죠. 김흥서 강홍립으로 인해 전쟁에서 패한 후 외왕에게 거짓 항복했습니다. 그 외왕을 죽이려 하다 발각된 후 강홍립을 죽이고 자결합니다. 어덕광. 운수를 근거로 외국 원정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김흥서에게 알립니다. 사명당. 개인의 힘으로 외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용왕에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왕. 외왕은 천기를 통해 조선이 기병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군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군사들을 불러 매복할 것을 지시한 후 패배한 강홍립과 김흥서를 외에 머물게 합니다. 강홍립은 김흥서의 말을 무시하다 병사를 전멸시킨 후 외왕에게 패배합니다. 조국을 배신한 대가로 김흥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팔도 예팔라 외왕의 부하로 김흥서에 의해 처단당합니다. 줄거립니다. 선조 25년 1592년 임진년 그리스 임진왜란이죠.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한다. 외란을 경고한 우의정 최일경의 진원을 무시한 조정은 아무런 방비 없이 외군을 맞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만다. 부산을 시작으로 삽시간에 도성까지 쳐들어오는 외군의 위기를 느낀 임금과 조정대신들은 도성을 버리고 평양성을 거쳐 의주까지 달아난다. 다행히 이순신과 곽재우, 김덕령, 김흥서 등의 활약으로 외장을 물리치고 조선 땅을 서서히 되찾아간다. 문제는 이런 이순신, 곽재우, 김덕령 이런 사람들이 1등공신은 못 올랐다는 겁니다. 선조는 1등공신에 자기를 보살핀 내시들 이런 사람들이 1등공신을 올렸습니다. 이순신이 뭐 한 게 있는데 나는 명나라 때문에 조국을 우리나라를 지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김흥서 등의 활약으로 외장을 물리치고 조선 땅을 서서히 되찾아간다. 그리고 좌이정 유성령의 구원 요청으로 이 여성이 이끄는 명군이 조선에 들어오면서부터 전세는 역전된다. 조선군은 명군과 연합하여 평양성을 탈환하고 외군을 남쪽 끝까지 몰아낸다. 이때 쳐야 되는데 다 못했죠. 그때 히데요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외군은 일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러한 외군을 이순신이 크게 물리침으로써 비로소 전쟁은 끝난다. 그 뒤 이 여성은 외군을 물리친 조선이 혹여 명나라를 넘볼까 걱정하여 조선의 혈맥을 끊으려 조선 산재를 돌아다니지만 도리어 혼절이 나서 명나라로 돌아간다. 전쟁이 끝난 후 김흥서와 강홍립이 군사 수만을 이끌고 일본으로 쳐들어가지만 강홍립의 고집으로 인해 일본 정별 계획은 수포가 되고 두 장수는 항복한다. 그 후 김흥서는 외항에 대한 복수를 꿈꾸지만 실패한 후 자결하고 일본 정볼에 실패한 후 서산대사의 제자 사명당이 일본의 사신으로 건너가 외항을 혼술 낸 후 항복 군사를 받아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한 강의입니다. 이때 김흥서와 강홍립이 일본으로 행할 새 임금이 양장의 손을 잡고 일본 정벌길에 오른 장군들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양장은 두 장군이죠. 역사적 실존 인물로 사실성을 부여합니다. 경등은 김흥서, 강홍립 등이죠. 충성을 다하여 위험을 타국에 빛내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충성을 다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일본에 빛내면 아름다울 것이다. 서리적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부탁한 게 경등은 삶과 적을 야뽀지 말고 그 다음에 속히 성공하여 돌아와 군신이 서로 반기게 하라. 야뽀지 말고 일본의 항복을 받아라. 서리적 표현이 있었죠. 성공하고 반갑게 만나자. 이런 말입니다. 하신이 양장이 수명한 후 수명한은 명을 받은 명령을 받은 후 홍립은 선봉이 되고 응소는 후군장이 되어 정병 이만을 거느려 발행하니 발행하는 길을 떠나니 무술 10월 구체적 시간 1598년 10월입니다. 동네 부산에 달아 발선하려 할 새 발선은 배가 떠나려 할 새죠. 구체적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사실감을 줍니다. 문득 공중에서 응서를 불러와 장군은 잠깐 내 말을 들으라 하거는 응서가 놀라보니 옷 벗고 발 벗은 사람이 완전히 공중으로 내려와 배에 관을 옷도 벗고 발 벗은 사람이 공중에 난다. 날개도 없는데 그죠? 비움한 인물이죠. 응서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귀신 어득광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을 나는 조선에 얻다 가야 머무는 어득광이라 하는 귀신이다. 마침 장군의 운술을 살핀 적 행군을 서서히 해야 반드시 성공하리라. 빨리 가지 마라. 응서가 성공하는 방법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외왕이 우리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간대 없거늘 응서가 과히 괴히 여기어 군을 머무르고 홍립을 청하여 귀신의 말을 전하고 군중의 무양함을 물으니 무양하다는 것은 탈이 없는지 이상 없는지 물으니 홍립이 왈 대사에는 큰일에는 거의 일본정벌이죠. 작은 것을 돌아보지 않으니 사실은 큰일일수록 기초가 중요하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어찌 범사한 범사한 말은 평범한 말 그 어둑강의 부탁을 부탁하는 말을 어둑강이 이제 김흥서에게 부탁하는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대군을 머물게 하리요. 자 강홍립과 김흥서는 후금에 항복하였으나 후금이 청나라가 되죠. 강홍립은 조선을 공격하는 장수로 돌아오고 김흥서는 후금의 사정을 일기로 써서 조선으로 보내려다 처형당합니다. 당대 민중들은 강홍립을 배신자로 김흥서는 충신으로 심각한 내용이죠. 그게 바로 이 작품 속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고 북을 울려 행군을 제축하니 또 그 귀신이 응서 진 뒤에서 통고하여 장군이 내 말을 듣지 않음 하면 화를 당하리라. 자 어둑강의 경고입니다. 하거늘 응서가 쟁을 쳐 군사를 머무리니 쟁은 아끼겠죠. 타아끼입니다. 어둑강의 말대로 천천히 움직이를 하는 거죠. 홍립이 대로알 크게 화냄에 말하기를 장군이 병법을 모른도다. 운원에 이르기를 사불범증이라. 자 사불범증은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사악함이 정의를 침범하지 못한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니 나는 군중의 주장 강홍립은 현실 파악이 안되죠. 주장은 우두머리 장수입니다. 그대는 아장 부하장수다. 너는 내 부하다. 너는 내 부하니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어찌 내 말을 듣지 않니디요. 만일 다시 말함이 있으면 군법으로 시행하리라. 하고 강홍립을 실책하고 경고 아니 강홍립을 이 강홍립이 김홍서를 실책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립의 말함이 방식은 문안 구절을 인용했죠. 그 다음 신분차이 나는 높고 너는 낮으니까 신분차이로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했죠. 만일 말함이 있으면 하고 너는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가정하여 협박하는 거죠. 하니 응서가 와 만일 후회함이 있어도 나를 원망치 말라. 하고 행군하여 여러 날 만에 일본 동선영에 다다들인지라 일본의 지명입니다. 김흥서는 어둑방의 말을 듣고 출정을 만류하고 강홍립은 김흥서를 무시하고 출정을 강행합니다. 이때 외항은 대병이 함몰하며 대병이 함몰했다는 것은 많은 병사가 죽었죠. 이순신 장군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분노해서 기병 군사를 일으켜 설치코자 설치코자는 이순신 장군에게 패한 부끄러움을 싣고자 복수하고자 하더니 외항도 군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일일은 천기를 살펴보는다. 즉 조선이 기병하여 일본으로 향하거나 외항도 비범합니다. 그죠? 놀라. 놀라. 이순신 장군이 모일 모시해 그곳에 오거든 어둑광이 금흥섹에 서두르지 말라고 말한 이유다. 그죠? 도저기의 외항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영은 고개죠. 말이먼 길에 말리먼 길에 곤피판 지서서 고단한 군사가 어찌 적병의 예액이 날카로운 기상이죠. 날카로운 기상을 당할 수 없다. 당하리요. 의문양으로 강조하고 있죠. 서리적 표현으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서술자가 개입하는 것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홍립과 응서가 의의 적병을 만나 미처 항오 항오는 군사들의 대옵니다. 수습지 못하여 견각간의 짧은 시간에 수십만 군을 다 죽였는지라 응서 등의 탄식왈 이제 타국이와 대군을 함무라고 함무라고는 멸망하다는 거죠. 대군을 죽게 하고 무슨 면몽으로 고국에 돌아가 왕상을 베오리요. 함의 홍립을 체크하여와 이는 다 장군의 허물이라 하더라. 천천히 가라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다. 외왕은 조선군의 출정을 예상하고 군사를 매복하고 강홍립은 행군을 강행하다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정략법은 줄거립니다. 응서가 검술로 예팔도와 예팔락을 베자 외왕은 놀라 두 사람을 정해 후하게 대접하고 자신의 누이 공주와 혼인할 것을 권합니다. 응서는 의 비범함으로 외장을 비했습니다. 검수 실력에 놀라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런 뜻이죠. 홍립이 먼저 배사와 홍립은 먼저 절하며 감사하다고 말하고 대왕이 폐군지장 폐군지장은 사엄의 진장수죠. 예대하시고 예를 갖추어 대접하시고 옹당자가 하혼하시니 누이와 공주와 혼인하게 하시니 그 은혜 백골난망이로 쓰이다. 죽어도 잊을 수 없다. 진심으로 항복한 강홍립입니다. 하니 응서는 홍립의 허락함을 보고 마지 못하여 허락하는지라 옹은 양장의 허락함을 듣고 즉시 대결하여 양인이 전한 성례하니라 전한 성례는 결혼했다 혼인했다 김웅서도 강홍립도 결혼했다 이럴 뜻입니다. 항복한 강홍립과 김웅서가 위앙의 누이 공주와 혼인을 했습니다. 1위는 양장이 골하에서 대군 아래에서 술을 먹으며 한담하더니 한가롭게 농담하더니 응서가 말하기를 아등이 우리들이 이곳이와 대군을 다 죽이고 돌아갈 기억이 없어 없이 이미 3년이라 시간이 경과되었죠. 3년이라는 시간이 고국 생각을 두지 아니하니 이는 임금을 배반하리라 자 고국 생각을 늘 하는데 우리 이렇게 되는 것은 임금을 배반한 것이다 그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김웅서죠. 장군을 어찌하려 하느냐 홍립이 변색하여 얼굴빛을 받고 우리 이곳에 부귀 영화가 극진하고 위앙의 대접이 또한 간절하니 나는 차마 돌아갈 마음이 없다. 자 변절한 강홍립의 모습이죠. 학원을 응서가 이 말 듣고 불승 분노와 불승 분노와 자 분노를 참지 못하여 자 분노를 참지 못하여 말하기를 충신은 불사의군이라 하니 대장부가 어찌 두 임금을 섬겨 허세의 고질함을 받고자 하느냐 자 강홍립을 질책하는 김응서입니다. 홍립이와 사람의 마음이 다 각각이라 다 마음이 다르다. 자 그대는 나를 다시 괴념치 말라 신경쓰지 마라 내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일에 관심 갖지 말라 응서가 와 그라면 그대는 알았어라 나는 밤을 타 위앙의 머리를 베어들고 고구로 돌아가리라 자 김응서의 충성심입니다. 하느님 홍립이 다른 말은 아니하고 바로 들어가 응서의 말을 구하니 자 변절한 강홍립이 바로 가서 왕에게 응서가 니 죽일라 하더라 이렇게 고했죠. 왕이 대로의 벽가는 응서를 붙잡아와 대지라 대지라 양쪽을 대면시켜 심문하는 겁니다. 너의 제조와 중심을 기특이 여겨 잔명 남은 목숨을 살리고 또한 마음을 허락하여 부마로 삼았거늘 내 무슨 바쁨이 있으며 돌아가고자 함은 중심이오니와 도리어 나를 해치고자 함은 어떤 왕망의 이는 왕망의 왕망과 같은 놈이다 왕망은 중국의 정치가로 자기가 모시던 임금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고사를 인용했죠. 너는 은혜를 모르는 나쁜 놈이다 왕망 같은 놈이니 벌받아야 한다 응서를 질책하는 외왕입니다. 하니 무사를 명하여 네오 베라 베라하니 응서가 대메 크게 꾸지지 말하기를 네 내라는 이거는 왕망입니다. 천실을 모르고 조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세공역진 함에 세공역진은 기세가 꺾이고 힘이 다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가 힘이 빠져서 겉으로 우리를 후대하나 안으로는 앙앙지심 앙앙지심 마음의 차지 아니하거나 야속하게 여기는 마음 저마도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 했다는 거죠. 품어섬을 내었지 모르리요 외왕 너의 속마음 내가 다 안다는 뜻입니다. 내 이곳에와 외로운 몸이 되어 이미 3년 내의 의식도 의식은 외왕이 준 의복과 음식입니다. 많이 허비 하였거니와 임금을 생각하며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기로 너를 베어 임진연 운수를 갚고자 하였더니 슬프다. 하늘이 무심하고 또 홍립이 임금을 배반하니 신자가 참아 못할 바라 뜻을 이루지 못한 까닭이 하늘이 무심하다는 거죠. 또 홍립이 배반했다는 거죠. 신자 신하가 참아 못할 일이다. 이건 뭐냐는 홍립이 한 일이 참아 신하가 해서는 안된다. 강홍립 나쁜 놈이다. 이런 너를 베어 너는 강홍립 입니다. 후인을 징비하고 징비하고는 타일러 주의하게 하고 교훈을 주고 내 죽은 후에 혼이라도 성상께 나아가 베어리라 하고 비수를 베어 홍립을 베고 앙천 탄식 하늘을 우르르 한탄 하고 칼을 들어 자기 머리를 베어 던지니 응서가 타던 말이 응서의 머리를 물고 순식간에 창혈을 건너 용강 지명 우리나라 겠죠 우리나라로 갔답니다 배에만한 강홍립을 베고 자결하는 김응서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사명대사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영어 이 부분은 수특이 안 나와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외왕을 혼내주고 외왕의 항복을 받아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김응서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사명대사가 가서 포로도를 데리고 오고 외왕을 혼내고 걸어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외왕이 돈수 천재와 머리를 조하려 죄를 청하며 말하기를 소왕이 자기를 낮추었죠 밟지 못하여 천위 천위는 옥황상재의 위험입니다 천위를 범하했으니 덕택을 드리워 은혜를 베풀어 덕택을 드리워 은혜를 베풀어 죄를 용서하였소 사명당이와 내 이제는 순종하였으냐 외왕이 사제와 수화중이라도 어찌 사양하여 물과 불 속이라도 사양할 수 없다 서리법으로 당신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명당화 네 그러면 예단을 낭 말고 인피 삼백장씩 외령 진공하라 예단 예물로 보낸 비단 말고 사람의 가족이죠 삼백장씩 받쳐라 외왕이 이 말 듣고 주저하여 진시 답지 못하거늘 백관이조아 진시 답지는 거짓 없이 답하지 못하거늘 전하 근심 말으시고 윤종하오소서 말씀을 쫓아 따르소서 왕이 마지 못하여 그대로 하리이다 마지 못해 하는 말이죠 하거늘 사명당이 또 이르되 그러면 문서를 서올리라 외왕이 이에 문서를 서올리거늘 사명당이 왈 좌우 생심도 외람한 뜻을 두지 말라 생심은 어떤 일을 하려하고 마음을 먹지 말하는 거죠 그는 마음을 먹지 마라 왕이 돈수 청명 하거늘 이에 용왕을 불러 머리를 조아리며 명령을 주의깊게 듣는다는 겁니다 이제 외왕이 항복하며 죄를 사회여서니 용왕은 풍은 내우를 거두라 비와 바람과 구름과 우대를 거두라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포세이돈과 포세이돈과 제우스가 하는 것들 같네요 사명당이 용왕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오타가 있네요 하니 즉시 천지 명랑하고 일색이 조요하니 일본 군신 백성이 저마다 놀라고 칭찬하며 과연 생물이라 하더라 살아있는 부처다 하는 거죠 외왕의 항복을 받은 후 풍랑을 거두는 사명당의 영웅적 면모 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소설이고 군담소설 영웅소설 성격은 전기적입니다 이거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일대기가 아니라 또 설화적 요소가 많습니다 주제는 임진왜란에 관한 정신적 위안 및 민족의식 고취가 됩니다 임진왜란의 치욕에 대한 정신적 보상과 민족의 자부심 회복입니다 특징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요학적 서술과 대화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간혹 오타가 있네요 임진왜란 임란 전후 조선과 일본이 배경이 되고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허구적 구성으로 역사적 아픔을 겪은 문정을 위로합니다 영웅적 인물들이 활약하는 사파 사파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들을 연결하여 전개하고 있고요 과장된 비율을 활용하여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보여줍니다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존했던 인물들을 등장시켜 사실성을 부여합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 군담소설로 외적에 쇠들어왔을 때 나라를 구하려고 일어선 민족적 영웅들의 활약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선인 외를 악인으로 설정한 대립구도를 통해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공을 당하면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 전 Driving 연 evidence Key 7 11 10 21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